오늘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일상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위로와 흥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하인트리 제품을 알아요? 최소사님들을 위한 브랜드들하고 예배의 자리에 또 오랫동안 나아가지 않았던 분들은 혹시 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로 한번 나가보시고 또 한번 교회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우폰의 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일상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뭘 할 거냐면 내일 또 새벽 예배 설교가 있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생년부 설교도 있고 이런저런 사역을 준비하는 브이로그가 될 것 같고요.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라는 것을 잊어가는 것 같아서 전도사로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작년에 출간한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왜 제가 갑자기 보여드리냐? 제가 작년에 그 이사벨 중학교라는 곳에 체플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설교에 아마 답을 잘해줬던 한 친구에게 제가 책을 주기로 했었어요. 중간에 문제가 생겼는지 잘 도착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도착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이 추가로 요청한 책과 함께 두 가지를 또 사인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택배 보낼 건데 제가 선물받았던 캘리그라피랑이 있어서 손맛 캘리님이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적절한 말씀으로 뭐하고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 그러면 배송하러 갈게요. 어우, 참 걱정 나네요. 여러분 이제 밖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 아시죠? 마스크 벗고 나갑니다. 물론 아직 편의점 들어가면 다시 써야 되지만 이 상쾌한 공기를 누릴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얼른 이 책이 아이들한테 전해져서 많은 위로가 되기를 금방 맨빨리 가볼게요. 얘들아 기다려. 택배 보관함에다든가. 잘 배송되길. 이야, 날씨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는 꽃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나이를 먹었나 봐. 나 이거 꽃만 보면 이렇게 찍고 싶어. 왜 이렇게 어른들이 꽃 사진을 많이 찍나 했는데 이게 봄에 찍고 싶어요, 이렇게. 요즘 내 갤럽은 다 꽃이에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술을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갈게요. 바위 저는 이제 내일 새벽 예배 설교 준비랑 주일날 청년부 설교 준비랑 한양팀 콘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 일이 좀 많아요, 오늘. 사실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내일 설교다 보니까 미리 조금 해놨었는데 오늘 좀 보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에 새벽 예배 준비했던 브이로그를 보면 알겠지만 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적으로 물 찍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이 교회 생활이 조금 더 활기차지는 있는 것 같아요. 눈치도 좀 덜 보게 되고 다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설교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데 내용에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셔서 설교 내용을 좀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설교를 쓸 때 좀 그게 있어요. 아직은 제가 어리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풀팩트 들었어요. 그러니까 셜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것들을 대본화해서 쓰는 거죠. 아직은 훈련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거의 한 6, 7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티 마셔야겠다.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거 있었어요. 자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짜잔! 사인트리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티요 티. 이 티 말고 맛있는 티인데 오늘 또 한 번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 또 마셔볼게요.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한 번 더 다양하게 있는데 레몬이 진저, 비타민 밸런스 치, 히비스커스 오미자, 민트 유자, 루이보스 진핀, 저는 오늘의 히비스커스 오미자라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좀 타올게요, 여러분. 이거 봐요. 짱이 예쁘죠? 혹시 여러분들 이 하임트리 제품만 알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원래 몰랐거든요. 제 동기 중에 전도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통해서 알게 된 브랜드예요. 이 하임트리가 기업에 추구하는 방향성?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알게 됐는데 너무 예쁘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막간을 이용해 홍보를 좀 하자면 이번에 5월의 어버이날 새생일날을 맞이해서 나온 패키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예쁘게 패키지 구성이 되어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박스를 열면 엄청 예쁘게 포장된 이 친구들 나와요. 여기에 또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편지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면 이렇게 완전 예쁘게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티 여러가지 종류의 티가 있어요. 저도 이건 선물할 거기 때문에 제일 잘 어울릴게요. 이게 중리학을 전공한 대표님이랑 티 블렌더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원료로 만든 티라고 합니다. 의미뿐만 아니라 너무 맛도 좋고 또 보니까 아이스로 마셔도 너무 좋다고 그래요. 말할 거 없이 한번 마셔볼게요. 형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홍보한다고 해서 뭐 어떤 거 없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이 프로젝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의미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알베레 갭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인트리 너무나도 선한 영향력을 지니 브랜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번에 특별히 어버이날 스승의 날 때 너무너무 예쁜 패키지들로 구성된 이 제품들로 마음을 담아서 또 손편지도 쓰시고 마음을 담아 전달하면 너무 건강에도 좋고 또 받았을 때 너무 예뻐서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로 아주 다다익서는 다다익서는 모르는 거야. 아무튼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완전 추천합니다. 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그들 신앙적으로 아직 순수해서 바부같이 넘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단순히 과거 속에만 머물러도 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아무래도 이 하임트리 차 때문에 우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사역자님들이나 아니면 감삼을 표현하고 싶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꼭 이 너무너무 예쁜 하임트리 패키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또 할 일을 다 끝냈어요. 영상을 다 찍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할 일은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을 요즘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한 시간 정도 하고 잘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설교를 하려면 또 4시 정도 일어나야 되니까 한 3, 4시간 좀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운동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운동하고 돌아오던지 아니면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윤루씨 카메라 켜면 눈치를 보이시죠? 응? 응? 여러분 저는 지금 2시간 자고 세국 예배 2시간이 되어서 세국 예배 하고 있습니다. 세국 교육 잘하고 오겠습니다. 사도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알려주신 그 사건을 과거의 한 이벤트 한 것이 상권으로만 기억받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의 죄를 살려줬던 단계적인 하나의 과거의 상권으로서만 기억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상권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천국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알려주신 그 상권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 속에 머물러도 되는 그러한 상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알려주신 그 상권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생동감 넘치게 살아 숨쉬어야 되는 그런 상권이다. 보거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보이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고 피해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느냐. 그것을 보거라. 라고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공부해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우리의 주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의 공로를 스스로 인정하며 또 내세우는 종류한 도만함이 우리에게 자리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관련된 의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역사 속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나의 삶의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내 삶의 생동감 법칙에 살아 역사하고 웃습니까? 우리가 슬슬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에게 마냥 조금의 질리기라도 있다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얘기를 완전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 설교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또 돌아가서 신도는 수업이 있어서 아마 신도는 수업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열심히 살아온 모습도 보셨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너무 바라겠고요 예배의 자리에 또 오랫동안 나아가지 않았던 분들은 혹시 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도 한번 나가보시고 또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 너의 찾으러 다시 왔다 집에 가자 고맙습니다 아멘